저는 종국이 형이잖아 처음이야 형이요 예 죽여놔요 제가 한 번 처음부터 형이요 죽여놔요 꼭 만나보고 싶은 여자 연예인 3명 꼭 만나보고 싶은 여자 연예인 3명 성혜교 김치 전전 전전 아니 왜 여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여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여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여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냥 바로 아 좋아하는 좌절 선거 세게 고증감매 진태양란 벌처분 와 집중력이 오늘 높은데? 예 살감된 여자 연예인 3명 살감된 여자 연예인 3명 살감된 여자 연예인 3명 하나 왜 왜 뽑아 뽑아 야 아무나 얘기했다 아 왜 아무나 얘기하면 돼 아 그래 아무나 얘기하면 돼 아무나 얘기하면 돼 왜 뽑아 뽑아 아 그래 너는 진짜 빵손이야 너는 진짜 빵손이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야 이거 좋다 잠깐만 형 묵은쯤 착하게 내가 자꾸 같이 했던 여행 중에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들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들 괜찮아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야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그냥 얘기한 거잖아 그냥 얘기하는데 왜 연예인들 잘한다 자 바로 가 광수야 가 이 분노를 담아요 윤희이가 좋은 이유 세 가지 하나 둘 돈만 줘 돈만 줘 돈만 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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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했어 이쁘서 돈만 꿔 여기다 감사합니다.